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드론이 인기를 끌면서 드론 구입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텐데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워낙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 구입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알아보는 게 바로 중고겠죠. 중고 드론 구입이겠죠. 그런데 드론을 중고로 사도 괜찮을까요? 제 대답은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타세요! 입니다. 오늘 영상은 중고 드론에 대한 이야기고요. 비행 횟수 10회 미만의 거의 신제품급 드론이 중고 매물로 나오는 이유 그리고 좋은 드론 고르는 법, 중고 드론을 구입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중고 드론을 바로 구입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신제품급 드론, 비행 횟수 10회 미만의 신제품급 드론이 중고 매물로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렇다고 모든 드론이 다 이 이유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급전이 필요해서 판매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내분 몰래 구입을 하셨다가 나중에 걸려가지고 판매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중고 나라나 대형 드론 카페 등에서 드론 중고 매물들을 쭉 보시다 보면 비행 횟수가 정말 10회 미만의 굉장히 세거에 가까운 드론들이 몇 번 날리지도 않은 그런 드론들이 출시 가격 대비로 한 50, 60% 정도 가격에 매물로 나오는 거를 많이 심심치 않게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중고로 나오는 드론 매물 중에 절반 이상은 10회, 20회 미만의 드론들이에요. 이런 드론들이 왜 시장에 나오는지 이게 뭐 드론이 안 좋아서 그냥 판매하고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짜리 드론이 왜 몇 번 날리지도 못하고 다 시장에 나올까요? 우선 드론을 구입하게 되는 경로를 한번 볼게요. TV나 매스컴 등을 통해서 또는 내가 놀러 갔는데 드론을 날리는 분들을 볼 수가 있겠죠. 정말 많이들 날리시니까 살짝 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그런 드론이 아니에요. 이제 요새 나오는 드론들은 이렇게 진짜 조그만 작은 드론들이 조용히 진짜 안정적으로 손을 놨는데도 떠 있고 여기 날리는 화면을 또 보면 초고화질 엄청난 화질의 구도 장난 아니고 4K 영상을 막 찍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드론에 빠지는 거예요. 한번 지름신이 강림을 하시면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하루 이틀 고민하시다가 처음에는 이 가격 때문에 고민이 되죠. 이게 필요할까 필요할까 하다가 고민이 깊어질수록 이미 내 손은 드론을 찾고 있고 지나친 고민은 배송만 늦춘다. 뭐 이런 말들을 듣게 되고 그래서 구입을 하시게 됩니다. 검색하면서 비싸긴 한데 나는 잘 쓸 거야. 자신감을 가지고 드론을 구입하시는 거죠. 드론을 받고 나면 너무 설레요. 드론이 막 예쁘고 작고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걸 머리로 알지만 하시죠. 그래서 거실에서 날리십니다. 다들 이러세요. 아 나 띄우고 바로 내릴 거야. 나 호버링만 하고 내릴 거야. 집에서 거실에서 잠깐 띄우는 거는 괜찮을 거야. 하고 이륙을 하십니다. 보통 사고의 50%는 여기서 납니다. 왜냐하면 실내에서는 일단 GPS가 안 잡히고요. 이 드론은 띄우고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이 바람을 밑으로 뿜어냅니다. 그래서 드론이 뜰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실내에서는 밑으로 뜨는 바람이 지면에 닿고서 기류를 형성할 수 있겠죠. 집이 엄청나게 크고 넓고 높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런 기류 때문에 흔들리는 것도 있고 이 바닥 패턴을 이용해서 비전 센싱으로 호버링을 하는데 거실 바닥이 패턴이 어지럽다든지 어둡다든지 하면 흐를 수가 있어요. 이런 이유로 흐르다 보면 한 번 흐르기 시작하면 어어어어 하고 벽에 박는 거예요. 이 정도 견적이 대부분의 초보분들이 겪는 견적입니다. 구입하시고 한 번만 띄울 거야 꽝. 그 다음에 이제 결심을 하십니다. 절대 집에서는 띄우지 않겠어. 보통 그렇게 거실에서 박으면 사람이 다치지 않는 이상은 프로펠러 조금 패이거나 기스 조금 나고 완파하는 정도의 견적은 나지 않거든요. 그냥 반성하는 거죠. 새로 산 드론에 흠집이 이만큼 생기니까 반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십니다. 그럼 나 이제 나가서 날릴 거야. 나가서 날리려고 봤더니 집 앞에서 못 날려요.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진짜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도시, 광역시, 시의 주변에는 군사시설, 공항, 발전소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밖에서 날려야지 하고 봤더니 비행금지구역에, 비행제한구역에 승인을 받아라 벌금이 200만 원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번 제동이 걸립니다. 아 뭐야 마음껏 날리려고 샀더니 자유롭게 못 날리네 하는 제동이 한 번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에 검색을 통하고 공부를 공부를 하고 해서 비행신청을 하고 촬영신청을 했어요. 아 나 이제 날려야지 하고 봤더니 보통 직장인 분들은 퇴근시간이 이제 저녁이실 거예요. 드론은 일몰 후에는 날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주중에는 날릴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퇴근하고 오면은 날려야지 하면은 해가 지고 저녁 먹어야 되고 가정을 케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못 날리죠. 주말, 그래 주말에 날려야지 했는데 주말은 누구랑 보내야 돼요?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됩니다. 이 주말 됐다고 혼자서 여보나 드론 날리러 갔다 오게 하면은 쫓겨나요. 저는 쫓겨나지 않지만 이제 다른 분들은 쫓겨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은 또 가정을 케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비행신청, 촬영신청 받아놓고 주중에 못 날렸으니까 주말에 날리기로 집안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잘 보이고 어깨 주물러주고 해서 주말에 한 번 하루 날리기로 했어요. 이제 배터리도 충전을 해놨어요. 그리고 주말이 됐는데 비가 옵니다. 그럼 못 날리죠. 바람이 강풍이 분대요. 그럼 못 날립니다. 이게 진짜로 제약이 커요. 여러분들 사진 같은 경우에는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비가 오는 날 감성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막 우산에 빗방울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찍을 수 있는데 드론은 비 오면 못 날립니다. 기본적으로. 바람이 막 강풍이 불어요. 어찌됐든 카메라 들고 나가서 사진은 찍을 수 있는데 드론은 못 날립니다. 강풍에 날리다가 빠이빠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비행구역, 촬영신청 이런 제약뿐만 아니라 날씨에 대한 제약도 굉장히 커요. 드론이 따질 게 좀 많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완충을 해놨는데 비 오거나 바람 불거나 해서 날씨 안 좋아서 주말에 못 날리면 주중에도 못 날리잖아요. 그럼 배터리 관리를 또 해줘야 되죠. 이런 제약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약들은 드론을 사기 전에는 모릅니다.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드론을 사고 나서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있었어? 비 오면 못 날려? 오늘도 못 날려? 여기 뭐 금지구역이야? 이런 거를 나중에 알게 되세요. 그래서 거의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날려보고서 방치가 됩니다. 한 달, 두 달, 몇 달 동안 이제 가구처럼, 전시물처럼 방치가 되는 거예요. 먼지가 쌓이고 여기에 방치되고 있는 드론들이 있거든요. 방치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달 뒤에 다른 거 사려고 아니면 돈이 필요하거나 뭐 하는데 드론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나 비싸게 사놓고 날리지도 않은데 그냥 팔아버릴까? 하고 중고나라나 드론 카페 검색해보면은 이미 중고 시세는 신제품 대비 낮게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회 미만의 드론들이 정말 많이 매물로 나와요. 그 이유 중에 이런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 막상 구입하고 났더니 날릴 시간이 없고 집 주변이 비행 금지구역이고 이렇게 법이 엄한 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더 좋은 분 만나서 부디 많이 많이 날아라 하면서 매물로 나오는 게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입하는 입장에서 중고 드론 사도 될까요? 당연하죠. 거의 새 제품이랑 똑같은 몇 번 날리지도 않은 드론들이 신제품 대비 60%, 50%의 가격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구입하는 분들은 뭘 보고 구입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구매자 입장에서 중고 드론을 구입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 그리고 사기 안 당하는 법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중고 드론 구입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첫 번째는 직거래입니다. 직거래 꼭 기억하세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드론은 전자기기, 어떻게 보면 전자기기예요. 택배 거래하다 보면은 파손이나 중간에 배송 과정에서 충격받아서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중고 거래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게 넘어오면은 책임 소지가 주인이 바뀌면은 끝이에요. 내가 샀는데 사기 전에 체크가 된 게 아니고 사고 나서 고장이 난 걸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입증이 안 되잖아요. 지금 판매하기 전에 고장이 난 건지 후에 고장이 난 건지 이런 게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직거래는 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전자기기 같이 고가의 제품들은 사기가 정말 많아요. 저도 당해본 입장으로서 사기를 당해봤거든요. 근데 중고나라 론이라는 걸 당해서 돈을 돌려받았지만 어쨌든 사기는 사기거든요. 이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거래를 하셔야 되는데요. 잠깐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드론 사기를 어떻게 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매물이 나오는데 시세보다 되게 싸게 나와요. 한 10만원, 20만원 싸게 나옵니다. 근데 구성품은 또 좋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가성비 좋은 특가의 매물이잖아요. 잡아야 되잖아요. 연락을 합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이제 대놓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카톡을 카톡 거래로 유도하든지 아니면 대놓고 막 카카오페이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거 말고도 그냥 자기 번호 오픈하고 사기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은 직거래 장소가 지방, 지방도시 이런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도 코로나19가 되게 유행했을 때 대구 경북 지역이 코로나19가 많이 퍼졌었잖아요. 그 시기에 중고나라 사기의 대부분의 직거래 장소가 대구였어요. 뭔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직거래를 하기 꺼려하는 장소로 사기꾼들이 잡는 거예요. 꿀매물 연락을 해보면은 직거래 가능하다 합니다. 아 저 직거래 할 건데요? 하면 네 가능하세요 하고서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직거래 할게요 하는데 아 죄송해요 이미 다른 분 약속이 잡혔어요 이렇게 해서 직거래를 미루는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서울에 있는데 직거래 장소가 울산이에요. 그럼 직거래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판매자는 저는 직거래 가능해요. 근데 울산으로 오셔야 돼요. 이렇게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은 직거래를 한다고 하니까 사기꾼이 아니겠구나 하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아 죄송한데 그럼 택배 혹시 가능하세요? 그러면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땡큐 하면서 아 뭐 택배요? 조금 힘든데 뭐 파손돼도 괜찮으시고 하시면은 택배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안전거래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게 왜 사기를 당하냐면요. 제가 또 당해본 입장에서 꿀매물이잖아요. 꿀매물 시세보다 싸고 구성품이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거래를 잡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뺏긴다라는 마음에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져요. 판단력이 흐려지면은 사기를 치고 있는데도 믿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이유로 사기를 당하기 때문에 직거래하세요. 직거래하세요. 직거래를 하셔야 제품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비행 테스트도 할 수 있고 실제로 호버링이 잘 되는지 기스는 없는지 이런 것들 다 파악하실 수 있게 깔끔해요. 그래서 드론은 무조건 직거래하세요. 이게 첫 번째 팁입니다. 네, 그 다음 중고 드론 구입할 때 고려하실 점 두 번째는 기체 외관 상태 체크하는 겁니다. 첫 번째에 직거래를 한다는 전제 하에 두 번째가 되는 거겠죠. 체크하셔야 될 건 외관인데요. 특히 외관 중에서도 프로펠러나 암 부분 이런 튀어나온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봐주세요. 이유는 드론이 견적이 나면요. 대부분 프로펠러나 팔 쪽이 부러지거든요. 부러지거나 긁힙니다. 당연한 거겠죠. 막 이렇게 날라다니는데 몸통으로 박진 않잖아요. 튀어나온 부분이 박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견적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팔, 암이라고 하는데 암이나 풀업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카메라와 짐벌이에요. 카메라랑 짐벌을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이유는요. 가격이 비쌉니다. 만약에 구입해서 갖고 왔는데 고장이 나 있어요. 그러면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카메라, 짐벌, 특히 짐벌이 제일 비쌉니다. 프로펠러나 암 이런 데는 수리해봤자 몇만 원 안 나오는데 짐벌 통으로 갈면 20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체크하실 거는 바로 외관 상태. 그 중에서도 프로펠러나 암대, 그리고 짐벌, 카메라 상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배터리 체크를 하셔야 돼요. 배터리는 충전 횟수랑 셀 밸런스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DJI 드론의 경우는 DJI고4 앱이나 이런 데 드론 연결하시면 배터리마다 충전 횟수가 뜹니다. 그리고 셀 밸런스도 떠요. 셀마다 전압이 몇 볼트씩 들어가 있는지 셀 밸런스가 뜨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배터리 충전 횟수는 비행 횟수랑 거의 다이렉트 연관이 있어요.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충전 횟수가 낮은 것들이 비행 횟수도 낮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면은 DJI 제품은 활성화 일자도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이 드론 언제 구매했는지 구매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구매 증명이 안 되면은 앱에서 활성화한 날짜를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구입하고 하루 이틀 안에 드론 한번 켜보고 연결하실 거 아니에요. 활성화 날짜를 앱에서 확인하시면 구매 날짜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 이 정도는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고려하실 부분은 바로 보증기간인데요. DJI 제품은 부품별로 보증기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기체는 1년, 짐벌은 6개월 이런 식으로 보증기간이 다르고 이 보증기간은 DJI.com에 AS 쪽 가시면은 수리표? AS 보증기간표 이게 있어요. 부품 파트별로 보증기간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야 돼요. 이 기간대에 제품이 고장이 난다 아니면 하자 때문에 고장이 났다 하면 대부분은 무상 수리가 되고 그 외에는 조금 돈을 내고 수리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증기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DJI 제품을 구입하는 분들은 수리하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DJI는 리퍼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리퍼드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고 매물 검색하시다 보면 리퍼, 리퍼 이런 말이 뜨는데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사용하셨던 분들은 리퍼라는 말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DJI는 본사가 중국에 있죠. 그리고 국내에 DJI 코리아가 정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DJI 코리아는 예약이 어렵기로 소문이 나 있어요. 악명 높은 곳이에요. 예약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고장이 나면 수리를 맡기러 오겠죠. 만약에 수리를 맡기러 와서 접수를 하고 그 자리에서 수리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많아야 한 10건? 10건 정도 처리를 하겠죠. 그러면은 서울, 집이 서울이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부산에 계신 분이 드론이 고장나서 연차를 쓰고 홍대에 와서 수리를 맡겨요. 하루 만에 안 끝나겠죠. 그러면은 맡겨놓고 내려갔다가 다시 찾으러 올라왔다가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리퍼라는 개념을 도입하는데요. 리퍼가 뭐냐면 고장난 드론을 수리를 맡깁니다. 맡기면은 이 고장난 드론의 원인, 파트나 이런 것들을 분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암대가 하나 부러졌어요. 그러면은 리퍼 드론, 기존에 다른 사람이 수리를 맡겨놔서 수리가 완료된 이 드론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 수리 완료된 드론을 바로 가지고 집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럼 내 부러진 드론은 이제 어떻게 돼요? 수리 센터로 가서 얘네부터 수리를 받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고장나서 왔을 때 이 수리된 제품을 또 리퍼로 가져갈 수 있겠죠. 이렇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게 리퍼라는 개념인데요. 드론을 중고 구입하실 때 리퍼 드론, 리퍼 드론 하시면 리퍼가 뭐지? 생각을 하실 텐데 리퍼가 뭐냐면 수리 한번 들어갔다가 나온 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새 제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미 한번 고장났던 제품이라고. 그러니까 수리가 완료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되도록이면 찝찝하니까 리퍼가 아닌 고장난 적 없는 드론이 더 좋겠죠. 정리하자면 좋은 중고 드론 구입하는 팁은 일단 비행 이력이 짧고 외관상의 스크래치나 카메라 짐벌에 문제가 없고 배터리 충전 횟수와 셀 밸런스가 잘 맞고 수리 이력이 없는 그런 드론들이 가장 좋고 이런 드론들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자면 바로 신제품 출시 직전이 중고값이 제일 쌉니다. 제가 사실 이 영상을 매빅 에어 2 나오기 전에 찍어 놓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온라인 수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영상을 못 찍었었어요. 어쨌든 매빅 에어 2는 출시가 이미 됐는데 대부분은 이제 신제품 출시 전이 중고가가 제일 많이 떨어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아마 지금도 매물들이 좀 남아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중고 드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이 전자제품을 중고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저는 오히려 가성비 좋게 좋은 제품 싸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드론 저렴하게 잘 구입하셔서 입문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